estimated when i call the 아 이거는 oh 가수 운동을 때되고 안되네 아까 운동을 했을 때 4개 4개 5개 5개 네 5개 파포 플러지 는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팬들의 부분들도 두분이서 두 분이서 이의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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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옆에 짠을 찾아놔야 돼요 짠을 빨리 찾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화이팅! 화이팅! 해리 화이팅! 정신 차려! 해리님 정신 차려! 잘했어 bottom 춤도 유지 던져버려 매니 calculus 다 컸네 다 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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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불편한가 나만 불편한가 가요 좀. 내가 이기는 걸로. 내가 이기는 걸로. 민석씨. 제 옆에 있는 방탄소년단.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엑소 선배님들이죠. 저 옆에 있는 방탄소년단. 아 참. 아아. 아아. 참모 omenie 저번에 ماذا المترجم الا 그런 المترجم Uk 일본 الْأَنَ مική المترجم الْأَنَ اَنَ الْأَ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yeah 달콤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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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못 견뎌 하하하하 노래 다 한 거 같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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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Fi 하하하하 하하하하 엑소 이게 그래 오신 고참 예 넌 아름다운 나의 가르스 닫혀있지 넌 넌 둘이 정리해 감추진 수리를 줄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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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들어와 김민석 들어와 김민석 들어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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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해봐서, 많이 해봐서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엑소라고 받으면 안 돼. 나한테 엑소가 어딨어? 형, 이거 진짜 형. 형, 4년 동안 되셨어요 우리. 신발신은 불리해. 그냥 붙어 괜찮아. 좋아, 좋아. 이겼잖아. 이겼네. 이 하나도 안기쁜 마음. 나 지금 연습 4판 지은 거 있는데. 이게 삼아 상성이 있나 봐요. 손 600 뺏겼지, 손 2개 뺏겼지. 내가 제일 피해자가 웃기대. 맞아. 넌 거의 파스타인이었어. 감사합니다. 장학자. 오, 바로 준비해 주셨네. 뜨겁다잉. 교신아. 감사합니다. 오, 바로 준비해 주셨네. 제가 정말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고생하게 간직한 평소에 뭐하는거에요? 평소에 뭐하는거에요? 지금 시작하는거에요 지금 시작하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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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노래가 좀 불구하고 이 노래가 좀 불구하고 왜요? 뒤를 쳐봐 뒤로 뭐가 있을까? 형 앞니 하나 뽑아서 드려요 손톱 하나 뽑던거 닥쳐 백현이 뼈한테 때리네요 하이 아리갓도고사이마 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짜라자라자 자 오면서 콜라도 하나 하나 쓱! 갖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야? CC를 쓰고 싶었는데 거꾸로 썼어요. CC인데 거꾸로 썼어요. 찬찬! 캔버스 커플 갑니다. 아, 미안해. 오늘 엑소가 누적 앨범 판매량 천만장이 넘었다는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요. 축하합니다. 혹시 주연을 맡으신 스윙 퀴즈로는 어떤 기록을 달성하고 싶으신지, 혹은 개인적으로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는 말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앨범 천만장. 너무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합니다. 누적 판매 천만장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영화는 제가 어떤 기록이라기보다 진짜 너무나도 좋은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오 마이 아카치! 오! 오! 왕 마지막. 오 오! 초록마세 간다! 오! 오 autocon! 오! 너를 위해 받은 게 보고 다시 일을 때로 와 가까이 와줘 난 네가 필요해 깨질 듯한 머릿속에 어서 불러서 거리를 둬 발걸 깨워 사이코 다 누가 있어 그래 사이코 날 지배해 사이코 그래 말해 그래 사이코 난 걸 보게 깨워 우리 이름 아직 안 정리했어요 뭐로 할까요? 네가 정리해봐 형 본명이 이싱이잖아요 네 내 이름은 변백현이고 병싱? 병싱? 병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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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미소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애태우들 여유가 넘쳐 숨이 막혀 외려 없는 눈을 숨해 아마 그게 매력인 걸 아는 듯해 그 미소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애태우들 여유가 넘쳐 숨이 막혀 외려 없는 눈을 숨해 아마 그게 매력인 걸 아는 듯해 잠시 후에 잠시만요 그럼 네가 처음으로 해 네가 처음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띄기만 하면 되잖아.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방금 이거? 아 이거 비밀이야 비밀이야. 뭔 놀이야 같이 해야 되는데. 뭔 놀이야 같이 해야 되는데. 할게 해 놔. 미쳤어? 비밀이야. 미쳤어 봐. 네가 두 번째로 해야 돼. 어떻게 한 거야? 이번에 액티브트에 서핑이 있을 줄 몰랐어요. 종대화의 그 유대감을 느꼈어요. 미친하잖아? 어 그 같이 딱 들어오고 극혐하는 날씨에 눈물 났잖아. 감동이지. 울었어 울었어. 믿고.